안녕하세요 굿샵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아이폰 15 시리즈와 함께 새로운 애플워치도 출시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워치9과 애플워치 울트라2의 사전예약 혜택과 스펙, 디자인, 색상, 가격, 특징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워치9과 애플워치 울트라2는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사전예약이 가능하고 10월 13일에 정직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애플워치9과 울트라2는 어떤 특징과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워치9은 기존의 애플워치8과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지만 새로운 칩셋인 S9S IP를 탑재하여 더 향상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놀라운 제스처 기능을 추가하여 엄지와 검지를 두 번 탭하면 전화를 받거나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탐색 기능을 통해 거리와 방향을 알려주면서 아이폰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전작 대비 2배 향상된 워치나인 기준 최대 2000니트 워치 울트라2는 최대 3000니트까지 밝아진 밝기를 자랑합니다. 애플워치나인은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선택할 수 있으며 크기는 41mm와 45mm로 구분됩니다. 알루미늄 색상은 핑크,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실버, 네드 등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스테인리스 스틸 색상은 골드, 실버, 그래파이트 등의 프리미엄 컬러도 있습니다. 출시가는 알루미늄 모델은 59만 9천원부터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은 99만 9천원부터 시작됩니다. 밴드는 고무, 직물, 스테인리스 스틸 등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워치 울트라2는 애플워치 시리즈 중에서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모델입니다. 티타늄 바디로 제작되어 물리적인 충격에도 견고하게 견디며 방수, 방진 성능도 월등합니다. 배터리 타임도 36시간으로 길고 저전력 사용 시에는 7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49mm 단일 모델로 제공되며 색상도 내추럴 티타늄 한가지입니다. 출시가는 114만 9천원부터 시작됩니다. 밴드는 알파인 루프, 트레일 루프, 오션밴드 등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2의 주요 특징은 정밀 이중 주파수 GPS와 액션 버튼입니다. 정밀 이중 주파수 GPS는 위치를 추적하거나 정확한 트래킹, 움직임을 기록하는 데 유용하며 액션 버튼은 측면 버튼으로 빠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매크로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렌을 울리거나 수심을 측정하는 등의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심 측정 센서가 있어서 수온 측정 및 40m까지 깊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데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께 유용합니다. 애플워치 울트라2는 스포츠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나 극한의 환경에서 쓰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용자에게는 필요 이상의 기능과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용도와 예산에 맞게 애플워치9과 울트라2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쿠팡 사전 예약 혜택 애플워치9, 애플워치 울트라2를 쿠팡에서 사전 예약하시면 카드사 즉시 할인 최대 5%, 애플케어 플러스 최대 15%, 5만원 이상 구매 시 무이자 할부 최대 6개월 혜택이 있으며 와우웨어는 언제든 가입과 해지가 자유로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애플워치9과 울트라2의 사전 예약과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애플워치9과 울트라2는 각각 다른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플워치 사전 예약은 10월 12일까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